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바이 바이 해볼까? 빤이야 저기요 빤이 크로웠어 머리 묶을 만한거 머리 묶을 만한거 머리 묶을 만한거? 머리끈 있지 쨈메或수 아 이거 좀 쨈매매서 있는 거 다 녹은 거 구웠어 다 말아줬어 아우 아우 반듯하게 놓치도 못하네 아이고 시원해 아유 시원해 짜짜는 열나고 짜짜 너 팔꿈치를 꾹 눌러봐 아 그렇지 어 이렇게 더 세게 어 그러면서 이렇게 돌려줘야지 옳지 옳지 어 잘하네 너무 갈비뼈가 다 나와 어 잘하네 많이 아파요 머리? 어... 머리에? 어 어 머리에 손님이 들어와있어 왜 손님? 목탈이 목탈이 어 목탈까지 데리고 있어 으아 이쁘게 계속 자 먹는 날 아 사와야 돼 사와야 돼 사와 자 아 따 엄청 커 Terror 오호호호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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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문은 왜 이렇게 쪼끄매? 철이 아니긴 한데 너무 간단히 일이 엄청 많아 이거 다 넣어놔야 되잖아 내가 도와줄게 나도 도와줄게 지금 손질하지 마 이거는 떡볶이는 내가 기력채르고 아빠머리야 이거 뭐야? 두고기? 응 뭐야 이게? 제육? 제육이야? 떡이야 이거는? 떡나물하고 감자 볶음 이거는 나물 고사리하고 감자 후정과 멸치볶음 또 그릇에 다 옮겨야겠다 빨리 오세요 안녕 안녕 못해 네? 방이 이게 뭐야 귀신 나오겠다 책도 갖다 놔 신발장인데? 신발장인데? 날아가 또 그릇에 다 옮겨야겠다 빨리 들어와 이게 뭐야 발 디딜 데가 없잖아 아야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야 야야 그럼 하지 마 이거 다 차려 차려서 부를 거야 아 아 아 이거는 이거는 그 서랍을 여기다 넣어 그래 제일 좀 버리고 있어 아 버린 건데 왜 여기 있어? 언제 가져가 내놔 이거 빨리 갔다 결정해 짜짜 어린이집 가고 없을 때 엄마가 다 버려버릴까 엄마랑 지금 같이 할 거야 같이 할게 갖다 놓아 줄 거지? 어 갖다 놓으면 줄게 아니 엄마 필요해 우리 갖다 와 이 갖다 와 응? 맛있겠다 먹을까? 그냥 막 떨어지네 한 거 먹어보자 먹어보자 이거 뭐 친절히 남돌려도 되나? 그냥 먹어도 돼 음 음 맛있다 음 음 진짜 맛있네 음 다시 냉장고 놓지 말고 빨리 먹어보라고 한 이유가 있네 음 이 간이 너무 맛있다 간이 뭐 안 찍어 먹어도 맛있네 음 응 음 음 살코기 더 맛있어 음 이게 빨리 내려놔 맛있어 너무 좋아 만들었어 엄마가 아 응 맛이 어때? 맛있어? 진짜 맛있다 그럼 그러면 어떻게 칠해야 돼? 뭐? 오우 어떻게 칠해야 하는 거지? 왔나 봐 왜 아 나 올라오겠다 어 일단 한 손으로 민 다음에 음 마카로 하듯이 이렇게 한 번씩 더 터치해주면 되는 거야? 치티사는 아이패드 치티사는 그렇게 하는게 아니야 아 그래? 그리로 호랏 Awak 자기야 색오비를 진짜 굳게 잘 칠했다 오 나 진짜 잘 그렸다 근데 그린 거 진짜 잘 그렸어 이게 맨 거지 이게 왼쪽부터 이게 가운데 생년필을 진짜 굳게 잘 칠했다 오빠는 생년필로 그린 거야 연필로 그린 거야? 생년필로 그린 거지 생년필로 그렸다고? 지우지 않고? 아 겉에는 스케치는 연필로 조금 한 거야 연하게 밑그림은? 밑그림은 생년필로 했어 그걸 밑그림이라고 해 연필로 그리는 거 그만하자 이제 자야겠다 내일 또 하자 어디 보자 잘 안 나겠다 눈이 내리지 눈이 내리지 별똥한 데 뚫었어 똑같은 데 뚫어야지 이거를 설치를 해보자 베라타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집이 더 더워져 집이 더 더워져 집이 더 더워져 집이 더 더워져 제가 한 건 없어 오늘 왜 이렇게 굴어냐 벌써 세 개밖에 안 굴어어 여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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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